브라질에서 G20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. 외교부에 따르면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류를 방문 중인 조태열 장관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.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두 장관은 지난달 23일 첫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습니다.